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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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일을 했었어요. 생리대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고 일단 무상봉투에 담아주는 원칙으로 해요. 그 무상봉투가 손잡이 없는 기본 종이봉투인데 거기에 이제 넣어서 테이핑을 해서 약간 밀봉에 준하게 그냥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까만 봉투에 주세요. 까만 봉투가 까만 봉투가 까만 봉투가 까만 봉투가 까만 봉투에 있어요. 보통 손님들이 물건을 많이 사시면 흰 봉투에 다 넣어드리는데 손님들을 같이 넣으면 흰 봉투가 여기 옆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니까? 감싸서 가는 것 같아요. 배려야죠. 완전 못 흘려.